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도 상급단체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 불참비를 걷겠다고 공지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1월 1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태열사 정신개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 벌금 명목으로 5만원씩 물리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시 집회에 10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1988년 설립된 국민연금지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7,599명의 정규직원 중 5,870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전국에 13개 지혜를 두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참여는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으며 매우 강제성이 짙은 집회였습니다. 국민연금 내부에선 머리수 채우려고 벌금까지 걷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난 9일 열린 집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개인 사정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말엔 쉬고 싶은데 집회에 불참하면 벌금 5만원씩 걷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회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며 벌금을 이용해 사실상 집회 참석자 수 늘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조합원은 당시 집회 참석 인증샷까지 찍어 지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혜별로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이 다른데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다. 겨울에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은 왜 집회에 참석하는지 공감도 못할 뿐더러 매달 몇만원씩 나가는 조합비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지부에 관련 운영 규정을 보면 각종 지부 집회에 고의로 불참한 자에게 경고 조치로서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게 한다고만 나와있을 뿐 벌금에 관한 내용은 따로 없으며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공시된 규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이 동의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노총사나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에게 집회 불참비를 걷는 것은 국민연금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건보노조도 지난 9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서 건보노조는 9월 열린 대정부 교섭 승리 총력투쟁 선포대회에 불참한 노조원들에게 1인당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불참비를 걷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당한 참석 강요라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집회 불참 벌금에 대한 비판글 내용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몇 개만 보면 민주화를 위한다는 노조가 더 독재적이네 북한이야 심각하네 왜가 진짜 노조 집회 때마다 전태의 열사에 뒤를 따르라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등 매우 부정적 비판글을 볼 수 있습니다. 강성귀정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건보노조에 이어 국민연금노조도 민노총 시 불참시 벌금 5만원을 강제로 거둬 집회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강요를 하고 머리수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회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참석 인증샷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니 노조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며 개인의 결정권은 전혀 없고 비판글처럼 북한과 다를 게 없는 독재, 전체주의 집단입니다. 노조 운영 안에는 벌금 규정이 없는데 강제로 벌금을 거두는 강성귀정노조 민주노총의 악질적인 노조 문화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문제의 군원이며 진정한 적폐 세력인 현대판 남노당 민주노총이 이 나라에서 제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촬영기자1호